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팬더 S1 알리코와 페라이트 두 가지 방식을 저희 모두의 오디오 회원분 두 분을 모셔서 총 3명이 비청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혼자는 이런 식으로 종종 하는데 회원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 알리코고 오른쪽이 페라이트인데요. 안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트위터는 같은 오닥스 트위터가 사용이 되고요. 우퍼에 마그넷이 달라집니다. 이게 레드 알리코 요것이 페라이트 방식입니다. 약간 마그넷 부분의 소재와 크기가 약간 다릅니다.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들려드리면 좋기는 한데 제가 가진 장비에서는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실제 느낌하고 조금 상의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회원분들이 말씀해 주신 소감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통해서 했고요. 앰프는 AVIS-21을 사용했습니다. 모디오디 회원분 A분 클래식 매니아 분이고요. 이번에 기본소감 평가를 제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이트와 알리코 모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라고 하셨고요. 고유의 매력이 느껴지고 유니크한 성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라이트가 더 파워풀하고 명징해서 더 다양한 장르에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알리코는 클래식에서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들었고 유니크한 느낌이 더 많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원 B분 락과 발라드, 가요, 보컬 이렇게 좀 많이 들으시는 분인데요. 페라이트와 알리코 모두 매우 좋은 소리라고 해주셨고요. 작은 밀평 스피커인데 핵이 있는 좋은 소리라고 해주셨고 페라이트는 아주 똘망하고 파워풀하고 진한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알리코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게 느껴지지만 부드럽고 편안함이 좀 더 돋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소감이었고 네, 앞이 제 평가인데요. S급으로 불려온 스피커들 중 하나 역시 좋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를 이미 한 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라이트의 사운드가 확실히 더 명징하다고 느꼈고요. 소리에 심지가 있고 훨씬 파워풀하다. 이게 동일 기종에서는 차이가 되게 크게 느꼈습니다. 알리코는 보다 부드럽고 여유 있는 음악적 성향이라 대비가 꽤 되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알리코는 음악에 따라 전형적인 브리티시 사운드와 진한 사운드가 변화한다라고 느낌이 들 만큼 좀 교체되는 느낌이라 작은 방이나 브리티시 사운드 선조에게는 알리코가 좀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파일, 재즈, 팜락 같은 파워풀함이 나오는 장르에서는 페라이트가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A, 클래식 매니아 부분은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는 수준이었고 두 가지의 가격이 같다면 알리코를 선택하겠다. 하지만 알리코는 다른 스피커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주신 것 같고요. 만약 알리코가 조금이라도 더 비싸다면 페라이트를 선택하겠다. 쪽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B 회원분은 차이가 두 기종이 나름대로 크게 느껴졌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소리만으로는 페라이트가 자신에게 더 맞는다고 느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추후 판매 시 알리코가 인기가 더 높기 때문에 알리코를 선택해서 차후에 판매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최종적인 소감은요. 이와 같은 차이는 다른 알리코와 페라이트 비교를 제가 혼자서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한 비교 경험 중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에 속했습니다. 다른 스피커다라고 말을 해도 될 만큼이라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전혀 다른 상반되는 스피커까지는 아니지만요. 가격 차이가 저는 있거나 없거나 페라이트를 선택할 것입니다. 알리코는 이렇게 저렇게 장르마다 변하는 매력이 있고 두루 좀 고즈낙한 전형적인 브리티지 사운드에서의 변화 느낌이라면 페라이트 쪽은 소형 스피커 중에서는 약간 비교 대상이 없는 명징함과 파워풀함과 진함을 잡아주기 때문에 입문자 사용, 입문하신 분도 되게 좋게 들을 수밖에 없고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도 좋게 들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분명한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코는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페라이트보다 좀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디오를 입문하셨던 분들이나 5년차 언더 쪽에서는 알리코보단 페라이트의 선택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페라이트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타입입니다. 심지어 가격 차이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알리코 버전은 2000번 때였나 1000번 때였나 그렇고요. 페라이트는 4000번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번 때는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었고요. 세부적인 건 직접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헤이브룩 HB2도 리뷰를 했었는데 여기 정도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고요. SE2는 아니지만 저는 SE2의 미주 버전이죠. 케이스가 다른 프렐류드라는 스피커를 함께 역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신 분들의 의견이 좀 많으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제작해 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이 사전에 좀 공유가 되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함께 출연해 주셔서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놀러 오신 분들의 시간을 많이 뺏을 수가 없어서 이러한 타입을 채택한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출연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 남겨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시기를 제가 가끔씩 갖거든요. 이런 유튜브도 같이 남기는 추억도 같이 남겨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카페 쪽에 회원 가입하셔서 가끔씩 저하고 이런 시기 있을 때 한번 만나서 이런 것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